스타벌리입니다. 2 잘 먹겠습니다. 스위리 Stevenson 비와서 와, 스위리오 진짜 빠르다. 우리 다 다녔어. 우리 다 다녔어. 우리 다 다녔어. 뜨그릇길. 혼자서 외롭게 세계를 하고 있는 주연입니다. 되게 어색하다. 멤버들 없으니까. 지금 복잡한 2nd. 3. 시선으로 깨져대요. 2. 3. 3. 2. 2. 2. 한글자레인지. 아. 라빈님, 장현이 형 영혼 없이 우리가 유리 해줄게 창네야, 나 베개 만들 수 있어? 어 잠시만 괜찮아? 편해? 위에까지, 뒤통수까지 이게 근데 이게 편해? 오케이 오케이 편해? 어, 완전 편해 부탁에 안내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가 MC 되게 오랜만이고 또 이렇게 고정 연습은 처음이라서 좀 서툴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수하더라도 이렇게 필수 너무 얼굴만 보고 뽑은 거 아니냐는 걱정도 들었는데요 저 쭈쇼는 이게 진짜 어려웠어요 진짜 잘 먹었어요 아까 모니터하는데 저 쭈쇼는 근데 퀵카드를 봐야 되잖아요 쭈쇼는 버슈러 글로벌 K-POP 팬들의 영어랑 첫사랑으로 강의 지키겠다는 설명감을 안고 저 쭈쇼는 이렇게 해야 되나? 귀엽네 저 쭈쇼는 버슈러 글로벌 K-POP 팬들의 첫사랑으로 강의 지키겠다는 좀 더aled 이게 K-POP? 맞아요 K-POP? K-POP 우리 K-POP 스타트 축하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회사로 돌아가서 멤버들이랑 사랑하는 멤버들을 퇴근길이 이렇게 조용한 게 어색하다 원래 되게 시끄러워야 되는데 멤버들이 많아서 안녕하세요 쇼쇼입니다 오늘은 더쇼 SNS에 올릴 셀카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MC! 와 이거 진짜 기분이 좋다 와 진짜 길이 박스예요 이건 동쪽으로 가면 동해 바다 숲 쪽에 동해 바다